안녕하세요. 말만은, 오늘은 두남자네요. 말만은 두남자와 함께하는 즐거운 독서시간 문학정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스비입니다. 네. 네, 저희가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하고 있고요. 2012년 제3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작가님은 누구시죠? 아, 바로 들어가나요? 저희가 왜 두 명이 됐는지 이런 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 아, 그거 한번 얘기가, 요번에 원래 있던 분이 한삼님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아, 다 말하는 건가요? 아니, 다른 말은, 그게 다예요. 아,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다 말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할 줄은 몰랐어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든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취업한 거는 되게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이긴 하죠. 좋은 일이긴 하죠. 그래서 한사님의 의견을 또 물어보지 않았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살짝 공을 넘겨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정확한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취업한 건 좋은 거니까요. 기쁜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명이서 하게 됐는데 오늘 할 작가님은 누구시죠? 오늘 한 작가님은 정소현 작가님입니다. 맞습니다. 너를 닮은 사람이라는 소설을 쓰셨어요. 제목이 굉장히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우수에 찬 느낌이죠? 너를 닮은 사람. 뭔가 사랑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제목만 봤을 때. 아, 그러네. 너를 닮은 사람을 어디선가 봤을 것 같고. 아니, 혹시 임창정 노래 중에 날 닮은 너 혹시 아시나요? 제가 제목을 잘 모릅니다. 날 닮은 너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좀 예전 노래 아닌가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또 세대차? 아니요, 아니요. 약간 90년 되면 예전이죠. 아, 그게 90년대 노래인가 벌써? 90년대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기억은 안 나요. 아니요, 공공년대도 예전입니다. 아, 예. 그렇게 합니다. 최근은 아니니까. 어쨌든 날 닮은 너가 생각나는 너를 닮은 사람. 제목 좋아요.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음, 저는 장르의 이름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데 막장 드라마가 꼭 질이 안 좋은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처음에는 질이 안 좋은 드라마를 가지고 막장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막장류의 그런 드라마가 있듯이 뭔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았듯이 맞아요. 이 소설은 약간 막장류 소설이 아닌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아침 드라마 같은. 아침 드라마보다는 약간 펜트하우스. 아니면 뭐 최근에, 최근까지는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인기가 많았던 스카이캐슬 같은. 뭔가 그런 굉장히 격변하고. 맞아요, 맞아요. 뭔가 갈등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반전이 나오고.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봤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여쭤보시고, 이렇게 짧게 넘어가시면은. 너무, 너무. 저도 앞으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게 재밌게 봤는데, 이유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게 반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클라인이라고 외국 이름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지? 리사, 외국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은, 결국 이제 이 아줌마가 바람이 난 얘기잖아요. 음,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지만.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느낌도 나고. 부부의 세계다. 아니, 맞네요, 맞네요. 이거, 이거, 불륜이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아직 결혼 안 해봤지만. 불륜 괜찮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불륜. 아니, 그런 감정이 들 수는 있겠다. 그럴 수는 있겠다. 어디서 그런 걸 느끼셨나요? 아니, 뭐, 저기, 이 아줌마가 상황이 좀 딱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하죠? 이제, 그, 그, 뭐냐, 부잣집에, 어쨌든. 시집을 갔는데. 그렇죠. 남편도 그렇고, 뭐, 아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이 사람의 외로움을 채워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남편과 아들은 그렇게 이분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 시댁? 시댁 쪽은 좀 그런 게 있어도. 네, 그건 있어요. 남편도 굉장히, 금전적으로 지원도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서포터 역할? 네. 그게 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긴밀한 교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아줌마가. 어. 그러니까 바람이 난 거지. 아, 그러면 긴밀한 교감을 하지 못한 남편이 잘못이 있다. 남편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남편 잘못이 없다. 저는, 아, 불륜을 했다는 것? 어. 그것은 오롯이, 그, 여성의, 지금 이 작품 안에서의 그 여성의 잘못이다. 100%? 100%! 아, 이게 잘, 이거 좀 논쟁거리인데, 재밌는 게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누구랑 뭐, 말다툼을 할 수 있고. 어, 할 수 있죠. 뭐, 뭐,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는 싸움에서 한쪽이, 그러니까 A, B가 싸우면 A가 100% 잘못한 경우는 없다. 아, 이건 싸움이 아니니까. 아니, 뭐, 불륜도 마찬가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쨌든 간에 100% 한쪽만 잘못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남편도 어느 정도의, 그게 뭐 10%든 5%든 될 수 있어요. 책임은 있다. 100%는 아니다. 모든 것에서? 당연하죠. 아,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재밌네, 이거. 약간 그러면은,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아, 예. 폭탄 테러에서 희생된 희생자가 있습니다. 아, 예. 희생자도 잘못이 있다. 거기에 있었던. 아이, 그거랑 논리가 다르죠. 아이, 모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이, 관계에서. 그러니까, 뭐, 뭐, 쌍방 간에 말다툼이 나든, 뭐, 논쟁이 일어나든, 뭐, 이런 식으로 불륜이 나든. 그거에는 이제 100% 한쪽이 잘못한 게 있을 수 없지만, 지금식으로 테러는 일방적인 거잖아요. 아,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테러가 잘못한 거죠. 다시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만약에 작품에서 남성이 굉장히 여성을 좋아하고 잘해주고 했는데도 여성이 바람이 났다면 그것도 남성이 잘못한 것인가? 너무 잘해준 건가? 음, 이게요. 부부도 그렇고, 뭐, 연인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까지 바람이 났는데도 남편이 눈치를 못 채. 안 채는 거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눈치를 못 챘다고 나오진 않지 않나요? 알아도 숨겼을 수 있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원래 이제 이 아내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시초는 그거였어요. 외롭고 쓸쓸해서 독일 어학원에 갔죠. 그게 발단이었어.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를 왜 외롭고 쓸쓸하게 남편이 방치하냐 이거죠. 아, 방치다. 일을 하러 나간 게 방치다. 외롭고 쓸쓸한 그 감정이 들게끔 남편이 방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머니는 어쩔 수 없이 독일 어학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독일 어학원 강화까지는 괜찮아요. 그 외롭고 쓸쓸함을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그거는 그럴 수 있어. 풀려간 건 괜찮아요. 좋지. 그렇죠, 그렇죠. 남편이 어쨌든 원인을 제공했다. 만약에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으면 독일 어학원 안 갔겠죠. 외롭고 쓸쓸하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무언가를 배우러. 근데 여기는 소설에는 외롭다. 이런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불륜, 바람. 이런 거는 바람을 핀 사람.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100%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오, 저는 쌍방 책임이 있긴 한데 당연히 바람 핀 사람이 한 90%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관계를 끊고 했어야지. 정리를 하고 해야지.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정리를 하고 있으면 누구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좀 좋아하는 감정.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말을 하고 관계를 끊고 이 사람한테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여기 가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아줌마도 진짜 좀 나쁜 게요. 보면 그렇게 하면 진짜 깔끔한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남편이 어쨌든 돈을 벌어오니까. 그 돈 때문에 이 돈으로 자기 애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관계를 안 끊어요. 애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이 정도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죠. 그러니까 애도 그렇고. 애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애는 남편이 키우면 되지. 애가 두 명 있잖아요. 남편하고 낳은 애가 있고 불륜 남과 낳은 딸아이가 있어요. 이 딸아이를 먹여 살리고 자기도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불륜 남과의 딸아이였나요? 모른다고 나오지 않나요?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륜 남의 딸아이다. 오케이. 오케이. 남편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이 딸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용했다. 남편을. 이용한 거. 이 아줌마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100% 책임이 있다. 응했다. 설득됐습니다. 저는 거의 99%라고. 남편의 1% 왜 남겨놨냐면 남편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아내를 내버려둔 방치해둔 그 책임도 있긴 있다. 전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그 말은 그 남성에게 너무 가혹하다. 그것도 가혹하다. 너무 가혹하다. 그럴 수 있고. 나는 돈을 벌러 나간 거고.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를 독일로 유학 보내기 위해서. 유학도 보내줬어요? 유학도 보내줬잖아요. 맞아. 유학까지 보내줬어요. 거의 집도 구해주고. 그 집에서 불륜을 한 거고. 네. 맞아. 좋습니다. 비행기표도 사다가 또 따라오라고 하고. 그거 이거. 문제가 큽니다. 맞아요. 문제가 큽니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오히려 귀책사유는 여성분에게 있다. 100%. 그거는. 이혼을 한다면 귀책사유는 무조건 100% 여성에게 있고. 맞아요.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한다면 여성이 남성에게 지급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 여성분.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무슨 태식이었는데. 그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불륜난 얘기인데. 자, 클라인. 너는 내 집을 향해 서 있었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클라인이 처음에 누굴까 좀 궁금해했는데. 뒤에 읽어보니까 이 아줌마가 그 독일 어학원에 들어가서 만난 그 자유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여성 사람 친구죠. 그렇죠. 그런데 왜 서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서스펜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리사는 남편의 차가 출발하죠. 리사는 자기 딸이에요. 네. 보니까. 또 블랙핑크의 리사라는 친구가 있겠네요. 저도 그 생각 났어요. 리사. 좀 예쁘겠다. 이 생각을 살짝 하고 넘어갔습니다. 리사 이름만 봐도 예쁘죠. 이 클라인이란 여자분은 작달막한 너는 지난 세기만 유행했던 종아리에 반을 덮는 검은 롱코트를 입고 가만히 서서 내 집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좀 쎄해요. 왜 응시할까. 원한이 있나. 그 코트는 네가 다른 누구도 아닌 너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였다. 뭐 코트는 네가 결혼하기 전 하면서 막 이제 그 구입을 아울렛에서 구입했는데 그게 싼 거였다. 뭐 이런 거죠. 싸구려 원단이었다. 그런데 자기가 좀 부유하다는 것을 이 문장으로 좀 증거를 하고 이 클라인이란 여성을 좀 야보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천문단을 보면. 그런데 그 무렵 네가 부러웠다. 네가 가진 모든 것들. 네가 가지지 못한 것들. 어느 하나 부럽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싸구려 코트마저 부러웠다. 이런 문장이 나오고. 그리고 세월을 거슬러 온 그 옷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혹시 첫 번째 문단 읽으시면서 이 클라인이 누굴까 이런 혹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당연히 어렵죠. 아니요. 딱히 뭐 그냥 처음에는 아 이게 외국 얘기인가 보다. 이런 느낌 정도. 이름이. 이름이. 리사의 클라임 이렇게 나오니까. 외국 얘기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큼직하게 좀 보면 166쪽이 이제 얼마 전 리사의 학교에서 너를 닮은 사람을 보았다 하면서 리사의 딸 아이가 미술 선생님, 미술 교사인데 폭행을 당해가지고 전체 3주의 상의를 입어요. 이 스토리 보시면서 이 선생님 왜 그러지?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갑자기 아니 리사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무자비하게 때릴까?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구타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요새는 또 안 그러잖아요. 뭐 종종 있죠. 어느 나라나 이런 급진적인 상황은 항상 있으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항상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보통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기사로 접했을 때는 학생의 잘못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과했다. 조금? 많이 과했다. 많이 과했다. 많이 과했다. 같은 반 아이가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죠. 요새랑 같습니다. 요새는 뭐 인터넷에 올린다. 인터넷에 올리죠.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예전을 보여준 게 아닌가. 요즘 뭐 SNS라든지. 유튜브에 올린다. 뭐 그렇죠. SNS 이런 플랫폼. 동영상 플랫폼 이런 데도 올리지. 이 인터넷은 예전에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왔던. 예전에... 이게 2013년도인가 그렇잖아요. 2012년. 2012년. 10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올라오거나 그때 당시 유명했던 게 이제 판도라 TV. M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 이제 올라간 거죠. 아직 요 때는 유튜브 좀 애매한... 유튜브가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이제 막... 구글에 넘어가기 전이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는... 유튜브가 원래 구글 거였나? 구글이 아니지 않았네요 원래? 구글이 인수한 걸 거예요 아마. 잘 모르지만...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어쨌든. 정확하지 않은 정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얻어맞았냐면 얼굴과 머리에 피머니 들고 고막이 터져 왔다. 근데 거기서 저는 굉장히 어? 이거 약간 조사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게 고막이 터졌는데 전치 3주? 보통 멍만 들어도 전치 2주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뼈가 부러지면 한 전치 4주 정도? 복합골절이 나면 한 6주. 뭐 이 정도 느낌인데 6주, 8주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고막이 터졌는데 전치가 3주다? 더 나와야 된다. 더 나와야 된다. 아 이런 디테일한 거 되게 좋습니다. 고막이 굉장히 약하게 터졌거나 터지다 망거나 그 정도면 3주... 그 정도의 부상이 아니겠는가? 작가님 다음에는 좀 이제 팩트체크 한번... 근데 뭐 고막이 터진 거면은 예전에 그 있잖아요. 뺨 맞다가 고막 터지고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뺨을 맞아서 좀 고막이 터진 게 아닐까. 폭행의 그 정도가? 뭐 이런 느낌? 그것도 상상이 가네요. 네. 어떻게 폭행을 당했을지. 이 다친 부위를 통해서 조금은 상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한다름에 학교로 달려가서 때린 교사를 만났죠.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녀는 도리어 폭행을 당한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있었다. 나는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옷차림 그대로 젊지 않지만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아가씨도 아줌마도 아닌 이상한 분위기의 그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클라인 그건 분명 너였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다시 인연이 닿았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먼지 쌓인 박제 같은 외향 때문이었는지 불쾌하고도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 부지의 사람처럼 되었기에 네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헤어질 때쯤 그녀가 그저 너를 많이 닮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안심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여기서 왜 클라인은 모른 척했을까요? 이게 나중에 다 알고 보면 클라인이 일부러 때린 거예요. 괘씸해서. 이 아줌마가 일부러 때린 거였나요? 그렇지 않나요? 다 알잖아요. 나중에 이 아줌마가 자기 남자친구랑 바람피고 결국 자기 남자친구의 애까지 낳은 거 보면서 그 애가 이 아줌마 딸이라는 거 알고 괘씸해서 때린 거죠. 저는 약간 두 가지 해석이 다른데 일단은 리사를 때린 게 어머님의 불륜이 원인은 아니고 뭔가 살짝의 말다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게 불륜이 생각이 나면서 욱해서 더 심한 폭행을 했던 그렇게 해석이 좀 다르고요. 리사가 딸인지는 모르고? 딸인지는 알고 알고 있는데 감정이 안 좋았는데 뭔가 말다툼이 살짝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를 그게 생각이 나면서 조금은 더 과격한 행동이 욱해서 그렇죠. 과격한 행동이 나온 거죠. 그게 더 기폭제가 돼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조금 달리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리사 말고 다른 아이. 리사였나요? 아니면 하여튼 독일에서 낳은 아이. 독일에서 낳은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가 리사예요. 독일에서 낳은 아이가? 네. 그러면 리사가 어떤 남자의 아이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모르죠. 네.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미술선생인 클라인. 클라인이 남자의 아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고 그것을 사실로써 해석하진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가 좀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게요. 네. 저는 어쨌든 다 읽을 때는 당연히 모르고 왜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사이콘가? 왜?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읽고 나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아이가 한 맺혀가지고 일부 알고 때린 거네. 그렇죠. 알고 때린 거죠. 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이의 잘못이 크게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면서 결국은 남편까지 나섰어요. 아이 아빠가 나서서 이제 이 미술교사 클라인은 짤렸죠. 짤리고. 그리고 리사는 상처를 받고 리사를 되게 흉터 하나 없이 상처 하나 없던 아이의 마음에 큰 흉터를 남긴 그녀라는 문장만 봐도 정말 잘 키운 것 같아요. 이 딸을. 이렇게 잘 키웠고 그런데 너를 달면. 그건 또 몰라요.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아는 건 또 아니겠군요. 아 자기만 그렇게.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다. 아니면 부모님이 이 친구는 상처가 크다고 해도 본인은 그 자식은 아닐 수도 있고. 맞아요. 그건 솔직히. 아 물론 가족이긴 하지만 다른 개체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남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니까. 상투적인 어떻게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약간 그렇게. 그런데 항상 아들 딸은 아니 내가 얼마나 그때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이런. 이게 재미있는 게요. 이 소설 자체가 독백이에요. 이 아줌마. 그 불륜난 아줌마의 시점으로 다 쓰여진 거란 말이죠. 이 아줌마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나름의 판단을 하고 그때그때 생각을 자기 마음을 그대로 써내려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죠. 클라인을 차로 박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지막에도 되게 충격적인데 클라인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줌마가. 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이 아줌마 그래서 이 소설 자체가 좀 다시 두 번째 읽으면 좀 섬뜩한 것도 있어요. 이게 이 아줌마가 좀 어떤 강박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혼자 자기 안에 웅크림 같은 느낌? 약간 그 죄책감이 계속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이 큰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고 굉장히 이 가정을 해칠 수도 있는 잘못이고 내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뭔가 두려워하고 들킬까 봐 그런 느낌이 가슴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를 닮은 사람이라는 문장이 계속 나오긴 해요. 클라인을 그냥 너를 닮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약간 이악물고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죠. 알면서도. 약간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해. 뭐 이런 느낌. 진짜 그런 뉘앙스가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뭐 처음에 볼 땐 몰랐지만 맞아요. 한 두 번째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9쪽에 가면 드디어 이제 과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10여 년 전 괴테 인스티튜트 초급 독일어 교실에서 처음 만났다. 이제 대부분의 여기에 등록한 사람들은 독일에 유학 가기 위해서 독일어 공부를 하러 온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좀 나이가 많죠. 아줌마고. 독일어를 시작한 것은 무언가 되고자 해서가 아니라 외로움과 열등감 때문이었다. 내게 말한 적은 없지만 20대 초반에 나는 너만큼 가난했고 더 바빴으며 끔찍하게 치욕스러웠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거처로 옮겨다니며 제 이름조차 못 쓰고 살았던 부모는 내가 성인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 내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잠적했다. 나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아줌마도 딱해요. 상황이. 그런데 이게 성인이 되자마자 신용대출이 나오나요?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나오나요? 신용대출이 되게 받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보대출은 쉬워도 담보가 있으니까. 신용대출이 자기 직장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통 하잖아요. 네.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애를. 성인이 되자마자 신용대출을 받았으면 솔직히 받았다고 쳐도 진짜 많아야 돈 천도 못 받을 텐데. 그걸 갚으려고 또 이렇게 힘든 삶을 산다는 설정이. 그 부모도 얼마 되지 않는 돈? 그걸 떼서 또 도망가? 그러니까요. 이거 좀 설정 오류인가? 슬프죠. 굉장히 슬프죠. 설정 오류가 이런 부모 있죠. 당연히 왜 없겠어요. 많죠. 아까 전치 3주 그것도 그렇고 신용대출도 그렇고 예리하십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나올 수도 있죠. 그런 데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1금융권 이런 데는 아니더라도 저축은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나오면 이제 뭐 이자도 크고. 맞아요. 그럼 더 힘들겠네. 이자도 크고. 그렇죠. 더 힘들죠. 더 힘들네. 그러니까 진짜 못된 부모인 거죠. 더 더 더 못된 부모인 거죠. 부모는 왜 그랬을까요? 딸한테 엿먹이고. 그런데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세상에 많아요. 맞아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태어난 지 뭐 10주 된 아이를 죽이고. 맞아. 이런 부모도 있고. 예전에 설의 말 부모 있었잖아요. 자기 아이를 죽여서 냉동신을 보관을 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게임하다가 애가 죽은 일도 모르고. 굉장히 많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어쨌든 가난했다. 그렇죠. 외로움과 열등감 때문에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다. 네. 낮에는 작은 회사에서 일용 사무보조원을 일하고 밤에는 찜질방 청소를 하며 부처 살았다. 조금 더 쉽게 목돈을 벌 수 있는 더러운 일들이 손짓했지만 이게 아마 매춘 그런 것 같아요. 내 부모같이 음지의 곰팡이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에 가까스로 외면하곤 했다.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방위산업체에 근무를 하던 7살 연상의 대학원생이 사장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나를 가난해서 구제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그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여기서 이 남자도 너무 슬프지 않아요?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이거 이용당한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용한 거죠. 이게 아줌마인데. 나의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남자를 이용한 거니까. 너무 슬퍼요. 뒤에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는 재미없고 매력 없는 사람이었지만 너무 슬퍼요. 상식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내 부모처럼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너무 슬프잖아요. 저는 만약에 진짜 저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런 조건 때문에 결혼한다 그러면 숨기겠죠. 당연히 자기는 숨기고 좋은 말만 하겠죠. 그럼 내 인생은 뭘까? 저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와. 그런 말 있잖아요. 사기. 거짓말을 하려거든. 들키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진짜 이 아저씨는 들키지 않았으니까 행복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나를 좋아하는. 좋아해지죠. 저 사람이. 내 와이프가 있는 거고. 들켰을 때 이게 완전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네. 그렇죠.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끝까지 죽으면 나랑 행복하게 가니까 상관없는데. 너무 슬퍼요. 정말 슬픕니다. 근데 분명 이런 관계가 많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 그래서요. 꼭 돈뿐만 아니더라도 돈 말고 다른 걸로 이용을 한다든지. 맞아. 그냥 내가 외로워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진짜 외로워서 심심해서 이성친구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있고. 아니면 진짜 약간 그런 뭐. 그냥 성행위를 즐기기 위해서 만나는. 엔조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있어요. 다양하죠. 그런 게 많은데 이 남자는 이런 걸 모르고 있고. 전혀 모르죠. 결혼까지 했고. 맞아요. 그게 너무 슬프죠. 네. 슬프죠. 그래서 뭐. 안타깝죠. 가난을 순식간에 결혼 한 방으로 그냥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취집 같은. 아, 취집. 그런 느낌이죠. 아니,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생각도 해봤었냐면. 원빈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은 좀 한편으로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왜냐하면 여자들이 아니, 얼굴 잘생겼지. 뭐 돈 많이 벌지. 그럼 원빈 그 사람이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인품이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잘생겼어. 기본적으로. 그럼 여자들이 다 달려들 거 아니에요. 너무 불쌍하다는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하다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듣는 거 같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뭐 좀 이게 얼굴이 뭐 잘생길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막 다 별로예요 솔직히. 어중간하고 별로예요. 그래서 좀 적어도. 저는 좀 이제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봤죠.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여지는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엄청나신데요. 아니 이게 좀 반대로 거꾸로 생각한 건데 이게 역발상이에요 나름. 그거 아시죠? 내가 돈이. 명제를 공부할 때 참, 이, 대우, 역 있잖아요. 참과 대우는 서로 이게 성립이 됩니다. 참이 진실일 때 대우도 진실이에요. 하지만 참이 진실일 때 역과 이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뭐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한 역은 좋아하는 사람은 잘생겼다라는 게 역이잖아요. 이거는 거짓일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못생길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무튼 저는 이제 원빈보다 유리한 위치가 아닌가. 사랑에 있어서. 무슨 말이죠?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이게 제 논리는 그거잖아요. 어떤 논리죠? 원빈이 잘생겼기 때문에 얼굴만 보고 막 달려드는 여자들도 많을 거고. 많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막 달려드는 여자도 많을 거예요. 많죠. 그런데 저는 원빈보다 못생기고 평균치보다 좀 아니다. 어쨌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지도 않아요. 그럼 적어도 그런 돈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 외모를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리하지 않나요?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좋은 조건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 얼굴을 보고. 진실한 사랑을 하는.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거는 진실한 사랑이 아닌가요? 그것도 또 논쟁거리네. 얼굴도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긴 하죠. 네. 그런데 외모나 돈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속물적이잖아요. 속물적이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것도 논쟁적인데. 왜 속물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시작일 수는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다. 이 아줌마처럼. 저는 아무튼 어떡할 수 있겠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굴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 원빈에게. 원빈이라는 만약에 그렇게 굉장히 잘생기고 잘난 사람이 있다면. 얼굴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 조건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 맞아요. 이 있듯이 그 사람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도 무조건 있다. 그럼 원빈은 선택지가 많아질 뿐이다. 맞아요. 선택지가 많죠. 내가 고르면 되는 거다. 많죠. 내가 고르면 되는 거다. 줄 서 있죠. 본인이 사고를 잘해서, 본인이 생각을 잘해서 고르면 되는 거고. 이제 뭐 저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해야죠.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다가와주길 바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다가가면 되지. 내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알아보고 다가가면 되고. 맞아요. 나의 좋은 점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연애에 좀 관심이 있어서. 잠깐 나눠왔고. 그런데 이런 아줌마 같은 사람은 진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행할 것 같고. 그런데 차라리 모르면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이런 조건을 보고 온 사람이면. 오히려 조건이 눈에 아른거리기 때문에. 더 잘해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겉으로는 더 잘해줄 것 같아. 맞네. 그게 내가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만 모른다면.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다 가는 거거든요. 맞네. 그 아줌마는 돈 때문에 붙어있지만. 그리고 돈 때문에 붙어있으면 어때. 속물적이면 어때. 서로 행복할 수 있겠네. 서로 행복하면 되는 거고. 아줌마도 돈 많이 쓰니까 행복하고. 행복하고. 아저씨도 뭐. 나를 사랑해주고. 내 돈을 쓰든 뭐든. 야 이것도 재밌는 발사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물론 너무 많은 돈이면. 내가 대출까지 받은 돈이면. 부담이 되고. 좀 아깝다기보다는. 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금전이라면. 주고 싶잖아요. 해주고 싶고. 그렇죠. 그게 사랑이지. 그게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살면 행복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불륜이 잘못된 거죠. 불륜은 잘못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거죠. 불륜도 없고. 그냥 돈 보고 살고. 난 돈 쓰고 살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행복하죠. 행복한 삶을 살다가 누리다가. 아이도 잘 크고 있고. 얼마나 좋아. 시작은 그랬지만. 얼마나 좋아. 돈 보고 만날 수 있죠. 왜 안 돼. 아니. 맞아. 안 될 것 같이. 사람 성격 보고 만나는 거랑. 돈 보고 만나는 거랑 똑같아. 조건 보고 만나는 건 똑같잖아요. 맞네. 돈이든 성격이든. 그것도 나름의 자기 기준이니까. 그렇죠. 존중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얼굴 보고 남편 얼굴이 잘생기면 좋은 점에서 막 화가 나다가 아휴 참 잘생겼나 화가 안 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어.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이 아줌마는 이제 결혼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 역전하셨고. 하지만 그의 가족은 태생과 계급이 다른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타깝죠. 타산한 내 부모, 고졸학력, 내 존재 자체가 동정과 경멸의 대상이었다. 불쌍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들은 내 젊음을 파먹으며 쑥쑥 자랐고 나의 남은 20대는 낮잠처럼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내게 위로를 주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내게 남은 것은 외로움 뿐이었다. 중학생이 된 아들, 늘 바쁜 남편은 하숙생처럼 집으로 오갔고 나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집을 지켰다. 외로워 견딜 수 없었지만 딱히 만날 친구도 할 일도 없었다. 이 아줌마 삶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애기 남편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외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 보니까 돈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죠.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 말 알아요? 예전에 여기서 말을 했던지는 모르겠는데 비욘세가 한 말이 있어요. 비욘세가. 뭐라고 하던데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해?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의문문으로 시작해서. 그거는 행복을 살 정도의 돈을 너네가 가져보지 못해서요. 라고 말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뭔가 울림을 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비욘세는. 그건 많이 벌죠. 저 같은 사람은 한 수만 명이 모여도 벌지 못할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 돈이 되면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실제로 비욘세 정도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명품 다 사고, 호텔 다니고 여행 다니고 행복하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나요? 아직 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넘어가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요새 핫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강좌에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클라인과 친해집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독일어를 중간에 그만두었을지도 모른다. 내게 고맙다며 밥이라도 사주려 했으나 너는 밥 먹을 시간도 없다며 사양했다. 늘 바쁜 척하는 네가 은근히 얄밉기도 했지만 유일하게 나를 상대해주는 사람은 너뿐이었기에 절실하게 가까워지고 싶었다. 그래서 미술의 문외한이었던 나는 내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미술책을 추천해달라고 하거나 갤러리를 다녀와 빈약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여기서 독일어뿐만 아니라 미술도 배워요. 나중에 이분이 화가도 되죠. 이런 걸 계기로. 클라인은 은인이에요. 사실 화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여기서 보면 밥이라도 사줄까 했는데 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클라인은 이때는 대학생인 거니까 20대 초반. 바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바쁘게 열심히 산 것도 산 거고 여기서 20대 초반이 학원 같은 데서 만난 30대 중반이 넘는 그분이 밥을 사준다고 했을 때 따라갈 친구가 몇이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특히 요즘엔 더하죠. 그런데 오히려, 오히려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20대 중반인데 한 30대 중반에 어떤... 솔직히 20대 중반도 아니죠. 초반이지. 아, 20대 초반. 여성분이 군대를 안 가니까 대학을 휴학을 안 한다 치면 23세 졸업을 하거든요. 그러겠죠. 졸업을 안 하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으면 22 정도. 같은 여성이고 아줌마가 얼마나 잘해주니까 따라갈 수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것도 있지 않았을까. 약간 부담스러운... 뭐 밥을 사준대. 부담은 있을 수 있겠다. 부담인데? 약간 그런 느낌? 그럴 수도 있겠어요. 또 요즘에는 또 그런 친구들끼리 먹어도 더치페이를 하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세잖아요. 뭔가 이렇게 얻어먹는다? 누가 날 사준다고 하면 뭔가 나한테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맞네, 맞네, 맞네. 공짜는 없으니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요즘에는 더더욱. 괜히 뭐 막 혹시 이상한 종교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맞아. 요즘에 진짜 그런 생각부터 드는 시대가 됐으니까. 네, 그렇게 됐죠. 그런데 어쨌든 이 주인공 아주머니와 이 클라이는 친해집니다. 서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성격이 잘 맞았고. 172쪽에 가면 다시 현실로 또 돌아와요. 돌아와서 사방이 산으로 아늑하게 둘러싸인 전원주택 단지는 조금만 떠들어도 온 동네가 시끄러웠다. 그런데 이제 클라인이 계속 현관문을 두드리죠. 시끄럽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줍니다. 클라인이 말하죠. 무릎을 꿇고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클라인이 용서해 달라고 엄청 빌어요. 이 나에게. 엄청 비는데 어쩔 수 없이 아주머니가 용서를 해 주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완전 나중에 상황이 역전되어 버려요. 클라인이 이렇게 빌었던 이유도 이 클라인도 좀 뭐랄까. 아, 되게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가 나한테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먼저 보여주는 거잖아요. 약간. 시치미 때는 뭐세요? 언니, 언니인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거기서 그것부터 다 생각을 하고 간 거죠. 그렇게 말하려고. 이 클라인은 계획이 있었어.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나를 보면 이 사람의 죄책감이 들지 않을까?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정도는 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맞아요. 한을 품고 갔던 거죠. 그래서 난 내게 처음 드로잉을 배웠다. 여기서 이제 이 클라인의 시간이 없어서 빠지니까 그 클라인의 자리를 그 클라인의 남자친구가 대신 와서 가르쳐주는 그런, 그렇게 됩니다. 뭐, 이때 당시에는 남자친구는 아니었죠. 음, 맞아요. 나중에... 아는 선배. 아는 선배. 아는 선배를 나를 대타로 알바를 뛰게 해주는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친해지는 그런 거였죠. 원래 이제 클라인이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유학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안간힘을 써도 이 땅을 못 떠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던 시절이 좋았지요. 좋은 꿈 꿨던 거예요. 살다 보니 그림 그리는 것도 아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고요. 이젠 미술에 관심도 없어요. 이게 선생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마 뭐 위에... 아, 위에가 아닌가? 밑에 얘기를 좀 보면은... 네. 이제 부모님이 쓰러져서 대타로 그 선배를 보내는 거잖아요. 대타를 보내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아마 유학을 못 간 게 아닐까. 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가정이 좀 어려워지면서... 맞아요. 원래 그... 여기 보면 유석 선배랑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혼은 했니? 결국 못했어요. 유석 선배가 결혼식 일주일 전에 사라졌어요. 이 결혼을... 결혼은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가증스럽지 않나요? 알고 우리가 보니까 자기 알면서 유석 선배한테 결혼식 일주일 전에 야, 우리 도일러 와. 했던 사람이 자긴데. 와... 너무 가증스러워요. 네. 갑자기 열받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맞아요. 그 뒤로 남자를 못 사귀겠더라고요. 아니. 몇 명의 삶을 망친 겁니까? 이 여자도 그래. 유석 선배도 그래. 남편도 그래. 딸도 이 일 본인의 불륜 때문에 선생한테 맞은 거고. 고막 터지고. 그러니까. 아... 몇 명의 삶을 망친 거예요. 맞네. 쓰레기입니다. 이런 사람. 진짜.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생각할수록 열받네. 몇 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려다 보니 이 꼴이 됐네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너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그 시간에 붙들려 있는 망령 같았다. 이 말도 너무하지 않나요? 그 시간에 붙들려 있는 붙들려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자긴데. 네 잘못이야처럼 말을 하는 거잖아요. 뻔뻔하네.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열받네. 사실 유석과 헤어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부들부들. 아... 이거 심각한데요. 네가 없는 동안 그림을 가르쳐 줄 같은 과 선배를 소개했다. 이때 유석선배를 만난 거죠. 근데 그 유석선배의 이미지가 내 집에 온 사람은 키가 크고 볼품없이 마른 남자였다. 제멋대로... 약간 아이돌 같은 키 크고 마른 스키니한 아... 제멋대로 자란 머리에 수염도 깍지 않은 채 벙거지를 쓰고 야상을 입은 모습이 마치 불황자 같아 집에 들여도 될지 망설였을 정도였다. 그는 농담을 잘하고 껄렁거리는 스타일이었다. 그는 넉살좋게 열 살이나 마른 나를 누나라고 불렀다. 약간 느낌이 이광수 같은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농담을 잘하고 껄렁거리는 맞아요. 이... 그... 화면에서 보이는 이광수 런닝맨에서 보이는 이광수 진짜 이광수가 뭐 이렇게 껄렁거리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건지 알겠어요. TV에 나오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아줌마가 언제 바라냐면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두고간 작은 크로키북을 보았다. 거기에는 이재앞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그린 여러 장의 그림이 끼어 있었다. 단선으로 간략하게 그린 크로키였지만 첫눈의 나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림 속의 나는 실제의 나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그에게 크로키북을 돌려주자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오른쪽 눈이 아름다워요. 깊고 따뜻한 눈동자의 색감과 잘 어울리는 모양이에요. 이 때에 꽂힌 거죠. 반했습니다. 나는 아름답다는 말을 아주 오랜만에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짝 끼를 부린 거든 아니면 끼를 몸에 베어있는 거든 둘 중 하나입니다. 유석 선배. 이 선배도 아줌마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것 같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에요? 약간 감속성이 풍부한 예체능 아닌가 사람? 그림을 그리니까 또 미래생이잖아요. 미래오빠니까. 눈이 아름답다는 말도 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쁘다 눈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그림 그리니까 그럼요. 그런데 아줌마가 좀 오해를 하고 그가 목탄을 쥔 내 손을 잡을 때 내 뒤에 서서 드로잉을 수정해줄 때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뛰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는 나를 그렸다. 나는 태어난 척했지만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고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고꾸라질 것처럼 피곤했다. 그도 내가 긴장하는 것을 아는 듯했지만 오히려 즐기는 듯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렇게 둘이 가까워집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둘의 관계가 궁금하지 않았다. 클라인과 유석선배의 관계가 궁금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둘이 사귄다고 얘기를 하죠. 복학생이었던 유석이 너에게 구애한 뒤 2년 넘게 사귀는 중이라고 했다. 이런 거 이미 알았어요. 이 아줌마도 사귀는 걸 그리고 너는 졸업 후 그와 결혼을 할 거라고 했다. 난 너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다. 내가 유석을 사랑해서 그런 것만 아니었다. 나는 유석만큼 너도 사랑했다. 유석은 너보다 더 가진 것이 없었고 그림 그리는 것 말고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다. 졸업 후 작가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너희 둘이 결혼을 한다면 빈곤층이 될 것이 뻔했다. 둘 중에 한 명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생활력이 강한 네가 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결혼은 현실이고 네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 쉽게 결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남편과 결혼해서 드라마틱하게 삶을 반전한 것처럼 너네들이 가난한데 결혼해봤자 빈곤층 될 게 뻔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많이 하는 말이죠.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변에서도 그런 거 다 따지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충분히 어머님의 입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다. 남으로서 할 수 있는 말. 해줄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근데 물론 여기에는 본인이 유석을 좋아하는 감정이 깔려있지만 이런 정도의 얘기 너무 많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 정도의 얘기는 좀 할 수 있다. 언니로서.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고 굉장히 언니가 아니어도 남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진짜 생전 처음 보는 먼 친척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집안 똑같은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좀 객관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다. 일상적인 조언. 맞아요. 근데 이 클라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언니한테. 쪽방에 살더라도 마음 맞는 사람이랑 하고 싶은 일 하고 살래요. 이게 젊음의 패기. 난 가난해도 괜찮아. 나는 너의 철없음에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 질투가 나 견딜 수가 없었다. 너와 그가 함께 보낸 시간들 둘의 유대감 모두 내가 모르는 것들이며 당연하게도 너희가 공유한 모든 것에서 난 소외되어 있었다. 그 단어 선택 소외 소외 당연히 당연한 거지 이걸 왜 소외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네 그를 질투하는 것인지 너를 질투하는 것인지 나도 알 수가 없었다. 왜? 둘 다 질투하는 거니까. 나는 화가 났다.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돈을 모으는 주제에 가난을 무시하다니 왠지 내가 가난에 굴복한 속물이 된 것 같아 모욕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너와 있으면 그랬다. 네가 가지지 못한 것 가진 건 모두 내게 이상한 열폐감을 가져다 주었다. 약간 가난까지도 갖고 싶은 느낌 맞네. 빼앗겨 버린 가난 뭐 이런 느낌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이 문장이 묘사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 작가님께서 실제 이 아줌마가 생각해봤을 법한 그런 생각들 되게 되게 많이 하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 유학을 갔던 것이 아니었다. 너희의 결혼을 참아볼 수 없어 어디든 떠나고 싶었던 것뿐이다. 그런데 결국 유학을 갔는데 유석한테 또 같이 가자고 꼬셨죠. 유석이 또 왔어요. 유학을 유석이 왔습니다. 둘이 이제 같이 뭐 같이 계속 있고 비행기표를 유석이한테 줬죠. 맞아요. 와라. 와라. 정말 또 갔죠. 보통 그런 상황에서 안 갈 텐데 저 결혼식 일주일 남겨두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석은 클라이넬 클라이넬과 왜 결혼하려고 그랬죠. 이 아줌마가 좋아하니까 아니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이 아줌마 그런데 왜 갔죠. 독일에 유석도 돈 보고 간 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석의 결정이 아니 한쪽을 택하던가 결혼할 거면 클라이넬과 결혼 끝까지 하던가 아줌마 택할 거면 결혼 애초부터 하지 말고 그럼 아줌마 따라가서 같이 살던가 그런데 유석도 되게 애매하게 행동해요. 이미 결혼은 예전부터 얘기를 했고 이 아줌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했죠. 너무 좋은데 강할 수도 있고 돈도 있고 어 돈도 있고 그렇게 막 나이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갔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솔직히 사람 감정이야 뭐 그런데 유석도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결혼식 일주일 남겨놓고 독일로 가버렸다. 아 근데 그거는 물론 도망친 게 잘못한 거죠. 네. 도망친 건 잘못한 거고 근데 오히려 결혼을 안 했잖아요. 안 했... 아... 그냥 아직은 연인이잖아. 아... 파혼한 거잖아. 맞네... 이혼이 아니라 파혼이잖아요. 아... 오히려 그게 낫다.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낫다. 차라리... 결혼하고 갔으면은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 그러면 안 되지. 이 클라인의 인생을 진짜 망친 거고 더 상처받지 그러면. 어차피 갈 거였으면은 이때 간 게 그나마 나았다. 아... 그나마... 맞네. 이것도 잘못된 거긴 한데 그나마 나았다. 결혼하고 간 것보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학을... 두 사람이 독일에 살아요. 그러다가 늦둥이 리사가 태어나죠. 누구 아들인지는 몰라요. 누구 딸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뭐... 어... 독일에서 나왔어. 뭐 이렇게 하고 쭉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어... 184쪽에 넘어가면 그래서 뭐... 그 얘기 나오죠. 리사 현재의... 아니 현재의 클라인은 언니는 저를 용서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숨기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은 용서한다는 말일지도 몰랐다. 그 말을 듣기 위해 몇 번이고 찾아올 기세였다. 나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었지만 간단한 대답으로 귀찮은 일을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여기까지 보면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여자는... 감이 없나? 이 여자는 그냥 내가 얘한테 했던 걸... 별로 미안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좀 잘못했던 일. 내가 얘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의 일은 아니고 왜? 얘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어차피 왜 몰라. 그냥 모르고. 나만 아는 일. 내가 말 안 하면은 상당히 밝혀지지 않는 일. 영원히 모를 거야. 그런 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나 혼자 했고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거나 진짜 아니면은 주변에 사람이 있다거나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거나 그러면은 절대로 아무도 모르는 일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아무도 모르는 일은 없어요. 누군가는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당사자한테 언젠가는 들어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내가 좀 더 조심해서 살게 되고 맞네요. 진짜 근데 거짓말을 하려면은 듣기지 말아야 돼요. 할 거면 거짓말 자체가 좀 별로긴 한데 할 거면 안 될켜야지. 완전 범죄를 해야죠. 186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낡고 더럽고 아픈 것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내 과거를 모르는 내 눈엔 내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비쳤겠지만 나는 태생적으로 너보다 그런 것들과 더 가까웠기에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자면 네 작품을 도영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작품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기에 다른 주부 작가들처럼 꽃그림을 그리지 않고 내가 잘 아는 것을 손쉽게 그린 것뿐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화가로 선곡을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화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체능 쪽 직업들이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가수 제가 뭐 아무 곡이나 해서 등록만 하면 가수가 되긴 해요. 가수잖아요. 노래를 발표한 가수잖아요. 그렇죠. 화가도 그림을 그리면 다 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가능해요. 다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거죠. 솔직히 뭐 소설가 그지 같은 소설을 쓰면 써서 책을 만들어서 내면 소설가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화가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간 것을 기념해서 남편이 개인전을 열어줬고 그 개인전에서 본인이 독일로 유학을 갔다 온 것이 조금은 눈에 띄어서 어느 정도의 이름값을 그나마 갖게 된 화가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화가라는 이름값을 지니게 된 화가라는 것도 돈으로 쌓아올린 상하탑이거든요. 저도 어제 들었는데 화가들은 뭐 개인전 전시회 같은 게 하면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다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명성이 쌓인다고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니까 돈이 들잖아요. 또 대관해야 되고 그렇죠. 돈이 다 돈이 굉장하죠. 개인전 하는 거가 물론 제가 살짝 아는데 이 개인전을 하는 것도 대관하는 곳이 있잖아요. 대관하는 곳도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어? 이거 좀 괜찮은 앤가 본데? 라고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솔직히 뭐 어디 예를 들면 구청에 소회의실 뭐 이런 데서 개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데서도 이런 걸 빌려주거든요. 없어 보인다. 아니면 지하철역 같은 데서도 빌려주고 해요. 하는데 그런 데서 한 사람과 개인에게 빌려주진 않지만 유명한 갤러리들 개인에게 빌려주는 유명한 갤러리들 이런 데서 한 사람을 두고서 대관료 뭐 이런 데는 공공기관 이런 데는 돈을 안 받고 해주는 데도 많아요. 이런 데는 돈이 수백만 원이 들죠. 그러겠죠. 거기 뭐 큐레이팅부터 시작해서 조명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뭐 다 돈이 엄청 들죠. 그런 걸로 뭔가 이런 포트폴리오가 나눠지다 보니 좀 근데 또 예술계에 제가 직접 몸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저래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거죠. 근데 뭐 그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긴 한데 공부를 해도 솔직히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죠.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미술 쪽은 조금 더 그게 좀 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좋습니다. 여기 보면 독일에 있을 때 딸도 낳고 중간중간에 또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원래 남편과 아들이 방문을 할 때마다 유석 선배가 도망가죠. 숨어 지내고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아줌마가 몰래 유석 선배를 떠나서 자기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도망 나옵니다. 나는 아기에게 필요한 간단한 짐만 챙겨들고 몰래 베를린을 떠나왔다. 그게 이제 남편과 아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불쑥 찾아왔을 때 유석 선배가 싸웠잖아요. 싸웠죠. 싸우고 유석 선배가 나가고 그다음에 남편과 아들 돌아가고 그다음에 몰래 도망을 쳤죠. 여기서 모든 씨앗이 나왔다고 봐요. 이 전까지는 솔직히 완벽한 거짓말이 될 수도 있었다고 봐요. 도망 안 쳤어야 됐다. 도망을 안 치고 깔끔하게 유석 선배와 마무리를 짓던가 이혼하고 아니면 나중에 유석 선배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유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클라인한테 오면서 클라인이 모든 일을 알게 되잖아요. 사진이 오죠. 모든 일을 알게 됐는데 유석 선배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해서 죽잖아요. 맞아요. 네오다치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죽는데 그거에 대한 더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뒷처리를 좀 더 잘했으면 사망한 고인의 뭐라고 해야 되죠? 좋은 단어가 있을 텐데 수습을 수습을 좀 더 잘하고 끝마치고 왔다면 완벽한 거짓말이 될 수 있었다라고 봐요.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을 친 거거든요. 책임을 질 생각이 있었으면 도망도 안 쳤어요. 그렇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불행의 씨앗이 불행의 씨앗은 있었지만 여기서 싹을 튀었다. 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클라인은 이런 얘기하죠. 한동안 사진을 보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같이 간 걸까? 우연히 만난 걸까? 아기는 누굴까? 같이 살았던 걸까? 온갖 상상을 다하며 자초지정을 짐작하고 난 뒤에도 언니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아니야. 무슨 일을 했든 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언니를 친구 자매보다 더 좋아했으니까요. 언니가 나이가 많아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언니 없는 세월을 어떻게 지내나 하는 생각이 슬퍼지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나보다 먼저 죽게 될 테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니 참 슬프군요. 아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과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실망만 주네요. 용서를 비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가 얘기하죠.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진작 사과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클라인이 말합니다. 이제 소용없는 것 같네요. 당신이 용서를 빌면 금세 용서해버릴 까봐 절대 그러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곤 했는데 그런 걱정을 왜 했을까요? 진심으로 용서를 빌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당신은 나이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앞으로도 절대 철들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내가 그때 당신보다 나이를 더 먹고 보니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철드는 게 나쁘거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온전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진 철부지 였고 당신 뜻대로 신이 넘은 철이 안 든 것 같네요. 나는 당신은 경멸합니다. 아 이게 너무 문장이 절절하게 와닿았더라고요. 클라인의 심정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클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한테 모든 걸 이야기하고 사죄를 하세요. 조금만 기다릴 겁니다. 제가 식구들에게 직접 말하게 하지는 마세요. 너의 경고는 어떤 말보다 공포스러웠다. 내일 너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런 불편한 방문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그래서 클라인은 밖에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자동차를 갑자기 시동을 걸어서 엑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았다. 자동차는 치인 거죠. 그죠. 차로 치고 끝납니다. 이러고 치웠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어떤 식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냐면 이거 내가 만들어낸 환상 아닐까? 정말 이게 당신들 눈에 보이나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정당화라기보다는 미친 거죠. 왜 이렇게 미친 거죠. 충격받고 멘탈이 나간 거죠. 멘탈이 나가서 극단적인 결정 선택을 해버렸다. 행동을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은 거죠. 책임을 아 진짜 나쁜 거네 그럼 이 사람? 아니 얘기를 했잖아요. 가족한테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말하면 되는데 그리고 말 했을 때 그 후폭풍을 본인이 책임하고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책임지고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고 만 거죠. 죽이고 결국 이제 없는 내가 클라인을 클라인한 사람을 내가 마음속에 만든 것처럼 자기 정당 원래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원래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 일 자체를 그냥 없었던 일로 치부를 하는 거죠. 그 불륜했던 일 자체를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생각할수록 이제 만약에 드라마였다면 아침 드라마였다면 여기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야죠. 클라인이 병원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름을 바꾸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돌아와서 이 남자를 남편을 꼬시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죠. 그림이 그려져 그렇죠. 뭔지 알겠죠. 시너지에서 나오죠. 너무 재밌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완벽한 복수 그렇죠. 이 회사의 후계자가 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알고 보니 유석 선배 죽지 않았어. 알고 보니 다시 돌아와요. 알고 보니 살아있고 유석 선배 아니 유석 선배 쌍둥이 동생이 있어. 그렇죠. 쌍둥이 동생 아니 배다른 동생 뭐 이런 거 네. 아 너무 재밌는데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소설 이제 좀 다 보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좀 총정리를 하면 저는 한 인간이 어떤 야망 야심에 의해서 이제 돈 때문에 막 결혼하고 막 불륜도 이제 저지르고 했는데 어디까지 좀 망가질 수 있는가 사람이 좀 언나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사람까지 죽이고 좀 이 아줌마를 따지고 따지고 보면 볼수록 되게 얄밉기도 하고 되게 좀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복잡한 감정이 드네요. 어떠셨나요. 저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 되지 못한 어린이가 뭐 펼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 이런 느낌으로 봤고 마지막 장면쯤 가서는 되게 기생충이 조금 생각이 나기도 했고 영화 기생충이 조금 생각이 나기도 했고 나이만 먹는다고 어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꼭 어린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네. 뭐 성실함 근면함 이런 것도 있지만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책임을 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얼마 전에 조금 논란이 된 게 있었잖아요. SNL에서 이제 인턴 기자라는 코너라고 해야 되나 그거가 이제 조금은 논란이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턴 기자가 약간 이원 생중계를 하는 느낌으로 나오는 코너였는데 거기서 되게 약간 당황하고 긴장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인턴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대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저런 팀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렇죠. 발표 수업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팀플을 할 때 아니면 동아리를 하거나 학생회 이런 것들을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봤을 때 결국에 그런 대학생활에 있어서의 그룹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누군가 책임을 질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맞아요. 아 기억난다. 아무도 이 팀장이 되고 싶지 않고 내가 발표를 하고 싶지 않고 그게 있어요. 진짜 다 미루고 결국 책임감 있는 몇 명만 남아서 끝까지 하고 갑자기 책임감 있는 몇 명이 안 남을 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이 수업을 그냥 어떻게든 성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책임감이 있지도 않은 경우도 많고 맞아 맞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할 때 보면 물론 저도 그렇고 아 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뭐인 것 같아요. 그런 듯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 말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게 내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돈을 받고 하면 돈을 받는 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것 또 굉장히 배워야 되고 굉장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역량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들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 대학생 때까지도 생각이 들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이번에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정소연 작가님의 너를 닮은 사람을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김성중 작가님의 국경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